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누가 가장 힘들까 새벽에 좌파 장기 집권을 위한 마지막 퍼즐에 해당하는 공수처법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떠오른 질문입니다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구일까 가장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은 누구일까 보통 사람들은 어떨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환호성을 지를 사람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연을 맺고 있는 사람들이죠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과 동지애를 강하게 느끼는 정당 사람들일 것입니다 또한 민주노총이나 전교조들의 상급노동단체 상위직급 사람들은 환호를 내지를 것입니다 가장 많은 이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시민사회단체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고함을 지를 겁니다 기쁨의 고함을 유시민이나 김어준, 이재동 씨와 같이 좌파 집권으로 직접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도 환호지를 겁니다 다음으로 무덤덤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당장의 이익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몸에 당장 불편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1차 사고 눈앞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내 이득 내가 먹고 있는 것 이런 것 외에 생각하기를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런 다른 생각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즐기는 것 외에는 일체의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다음에는 어떤 사고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사고가 일어나는 등 이렇게 2차 사고, 3차 사고, 4차 사고를 전혀 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무덤덤할 겁니다 그게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왜 저렇게 추운데 나이든 분들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저렇게 시위에 몰리는가 나이든 사람들은 몸도 별로 안 좋을 텐데 집에 그냥 쉬지 왜 저렇게 추운 날씨에 불구하고 바깥에서 목소리를 높이는가 나는 불편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저분들은 왜 저렇게 하는가 이런 생각이 평소에 드는 분들이 많죠 마지막 질문은 힘들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가장 힘들어하느냐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것은 옳은 일이다 저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조국이 이상한 짓을 하거나 문 대통령이 희한한 말과 행동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독 옳은 것에 대해서 더 많은 비중을 두는 사람이 있죠 이것은 옳지 않다 나라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10월 3일 날 광화문시에 참석해서 자신의 기한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쏟는 겁니다 다음으로 국리하고 살아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하면 다음에는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고 1차 사고 그 다음 2차 사고 3차까지 사고해 보는 겁니다 내 세대는 대충 넘어가겠지만 아이들 세대는 손자 세대는 자식 세대는 이렇게 국리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따지고 국리하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 사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겁니다 또한 나이가 든 사람들 가운데 직접 압재를 경험한 사람들 공상주의를 경험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좌익들에 대해서 좌익들의 세력의 공세에 대해서 정부의 친 북정책에 대해서 집권 세력의 대통령의 국정 운영도가 50%를 넘어선다 이런 허황된 주장을 할 때도 믿지 않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좌파 집권이 장기화되면서 가장 힘들어하게 될 겁니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지켜보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신문을 보는 것 자체가 아픔이고 때로는 정신신경과를 찾아가기도 하고 잘못 이루는 밤을 경험하기도 할 겁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양심이 있고 또 정의감이 있고 부당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한 사회에 많은 수를 차지하죠 이들은 대체로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것으로 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장 잘 묘사한 고전 가운데 하나니까 엘버트 허시만의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됐습니다 영어로는 exit, 이탈, 보이스, 항의, 로얄티, 충성 exit, 보이스, 로얄티라는 아주 고전적인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망가져가는 나라, 허물어져가는 나라, 좌경하의 길로 달려가는 나라 미래가 보이지 않는 회사 이런 것을 만났을 때 개인은 세 가지의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자신이 속한 조국이나 공동체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방향으로 그냥 질주해 나갈 때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점점점점 위탈어질 때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가 점점점점 싫어질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방법을 부정이와 불의를 저지를 때 개인은 세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이탈, exit입니다 떠나는 겁니다 개인이면 이민을 선택하는 것이고 이민이 아니면 또 다른 근거지를 옮고 가는 일을 선택하게 된 거죠 이를 허시마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던 사람이 다른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떠나는 상황이다 1997년 7월 1일 날 홍콩이 넘어갔을 때 많은 홍콩 사람들이 호주나 캐나다를 주거지로 옮깁니다 완전히 옮기는 사람도 있고 주거지는 일단 캐나다나 호주에 두고 그 다음 사업상 왔다 갔다 홍콩을 오고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중국이란 나라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exit, 이탈이란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선택 방법은 항의입니다 보이스 집권 여당 정책의 항의 위하기 위해서 강화문 시위에 열심히 참가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항의,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시끄러운 방식으로 대항하는 것이죠 세 번째 선택은 충성심이다 로얄티 사람은 대개 불만을 표출할 때 세 단계를 겪습니다 불만을 갖는 시점, 불만을 표출하는 시점, 그 다음 조직을 떠나는 시점 이 3단계를 걷게 되는데 조직의 경우는 충성심은 조직을 떠나는 시점을 조금 더 늦추고 조직 내에 머물면서 개선을 위한 그런 항의를 적극적으로 하는 행위를 우리가 로얄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국가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할 때는 로얄티, 그런 충성보다도 오히려 순응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냥 대세를 따르는 겁니다 내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라가 바뀌겠냐 불의와 부정 등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일신의 안위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요약에서 말씀드리게 되면 좌파 장기 집권이 펼쳐지게 되면 대체로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세 가지의 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봅니다 하나는 이탈, 떠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항의, 대드는 겁니다 항의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순응, 그냥 체념하고 침묵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것으로 봅니다 어떻든 이번에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이라든지 공수처법안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좌파의 장기 집권을 보장하기 위한 일종의 제도계획에 속하기 때문에 좌파 장기 집권이 예상대로 펼쳐지게 되면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고 이 갈림길에 서게 됐을 때 세 가지 허시만이 주장했던 이탈, 항의, 충성을 좀 더 다른 버전으로 보면 이탈, 항의, 순응 이렇게 행동을 할 것이다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